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은 일부러 밖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혹시 에어포스1 미드 제품 볼 겁니다. 구독자분들 가장 궁금한 게 컬러죠? 저도 이미지 공개됐을 때 회색 이미지가 있고 흰색 이미지가 있어서 정확한 컬러가 가장 궁금했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두 가지 컬러 모두 맞습니다. 영상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햇빛 아래서 보니까 연한 회색, 물빠진 카키색 느낌이고요 실내에서 보면 흰색의 약간 떼탄 느낌입니다. 그리고 디자인은 특별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제품이 아니니까요 디테일한 부분은 공개된 이미지만 보셔도 될 겁니다. 그럼 실상 영상 보시고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